하지만 우리가 이 구독자라 하여금 이러한 제한된 형태의 제한된 형태의 이미 제공되는 어 그죠 답변 답변을 사용하여 우리가 선호도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하더러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서비스에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조건으로서 어차피 뭐 등록해야 되니까 이미 제공된 답변에 제한된 답변이죠 뭐 이제 여기선 항목이 정해져 있겠죠 정해진 답변에 우리가 그 답변지를 사용해서 그 선호도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의무화 함으로써 룸메이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수동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이 창설하는 그 정보의 수동적 형태의 표시자로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표시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 룸메이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정보의 어떤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패시브 하지만 정부의 개발자가 범죄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적이라는 질문이라는 것은 그죠 질문이 이제 음 질문이 이제 그죠 그렇게 요구가 되고 또 결국은 이제 개발되고 또 이러한 결국은 차별적인 답변이 되는 거죠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의무적으로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룸메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명단을 제한적으로 검색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별적인 그 명단 자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이 여기서 보면 젠더나 섹셜 오이니테이션이나 또 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제공하도록 되는 거죠 또한 룸메이트 자체는 뭘까요 또 이러한 불법적인 콘텐츠를 이제 이렇게 에 요구를 하거나 또 사실상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실상 이러한 차별적인 질문 혹은 답변 그러한 검색 그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룸메이트의 업무라는 것은 업무죠 업무 그리고 또 이러한 구독자들이 소위 이러한 차별적인 주택 관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룸메이트의 업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조건 어떻게 되요 인포메이션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오히려 부추기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230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 여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리셔널 추가적인 그런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 프로파일 페이지죠 여기에 차별적인 내용을 우리가 표시하도록 적도록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봅시다 자 룸메이트들은 이제 룸메이트가 결국은 닷컴이 구독자라고 하여금 자 어디션 커멘트를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원하는 룸메이트죠 랭크 박스에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이제 등록 절차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두룩함으로써 자신의 프로파일을 개인화 하도록 이제 동의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러한 커멘트들을 아무 수정없이 이제 결국 온라인으로 실어 나는 거죠 실은다 퍼비케이션이죠 발행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전체나 혹은 부분적으로 책임이 없다 소위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요 결국은 항목에서 뭐 본인이 끝에다가 우리가 등록 과정에서의 우리가 블랭크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룸메이트를 우리가 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그죠 퍼스널라이즈 하는 그렇게 동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분적이나 전체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없다 이런게 결국은 뭘까요 230조가 우리가 보통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죠 정확하게 사항에 맞아 떨어지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면청요건에 해당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청요건은 우리가 이러한 차별적인 문서 그죠 문자 주장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죠 커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구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입법비에서 제정한 230조라는 것은 우리가 조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송물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있는 소송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느냐 또 사실상 그 포함된 내용이 지워지지 안하느냐 제거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웹사이트로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그죠 웹사이트로 그런 책임을 보호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10,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한 만여반 그죠 짤리고 만여 번 짤리고 또 그리고 뭘까요 이러한 액셔너블 콘텐츠 자체를 개발하고 그들이 개발하고 창설한 그러한 그죠 수많은 그 주장에 대한 그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죽음을 맞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각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면책요건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면책요건은 결국은 이러한 크로즈 케이스 같은 이러한 그 언론의 기능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그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의욕 이러한 해석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입법비의 어떤 의도와도 일치되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또 상업언론 를 하여금 이러한 다른 중요한 법들의 집행에 집행을 우리가 부도하게 그죠 어떤 차별을 혹은 편견을 가하지 않고도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터넷 언론이나 상업언론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그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뭘까요 뭐 일부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 따라서 언론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해 가지고 230조를 우리가 과감하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까요 일부는 이제 받아들이고 일부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파기환송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되면 저 인트로닥션에 보게되면 여기 보면 뭘까요 뭐 원투가 되어 있고 원투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원투는 우리가 보게 되면 원투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위 이제 면책이 되느냐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투에 대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하디의 문자 내용 자체가 사실상 명예훼손에 속하느냐 그죠 그리고 이 사실적 주장이라 그러면 또 고스링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으로 하디의 이러한 명예훼손 쪽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따졌죠 그래서 첫번째는 뭘까요 뭐 보게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니씨가 결국 입증할 수 있느냐 안했죠 그래서 하디의 문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 쪽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명예훼손에 구성요건이 뭐 있죠 있고 여기서 이제 4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고 4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온라인 언론에 대한 우리가 포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행을 해야 되겠죠 퍼비케이션 또 제 3자에 의해서 되죠 그 다음에 데미지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폴스테이트모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예훼손에 구성요건이니까 우회는 뭘까요 다 룰들이죠 룰들을 잔뜩 있는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뭉뚱거려 가지고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실적 주장과 그 다음에 허풍이라든지 또 카타르시스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번째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퍼시티가 되어있죠 퍼시티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스링의 두번째 이제 이슈로서 고스링의 230조 면적 사유가 해당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거기는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인포메이션 콘텐츠 프로바이든지 아니면 뭘까요 다른 다른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인터액티브이죠 인터액티브 컴퓨터 서비스 프로바이든지 이 두가지 요건을 우리가 두번째 이슈에서 정확하게 집으면 우리가 이 점수는 이제 뭐 당연하게 완벽한 점수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것들 다 룰들이죠 룰들을 여러분들이 첫째 잘 이해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두번째 이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적고 있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답안을 보게 되면 첫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트로 닥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사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첫번째 이제 이슈가 그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냐 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룰들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번째로 적어야 되겠죠 적고 이건 뭐 이제 그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대한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됐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두번째는 똑같이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230조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내용 자체가 사실적 주장 자체의 면책이 되느냐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두번째는 이분이 두번째가 아주 잘 쓴게 뭘까요 이 파셜이 그렇다 완벽한게 아니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실적 주장과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상업 언론으로서 혹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면책요건이 완벽하게 보장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원에 호소력 있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용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230조를 우리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실제의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속하는 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속하는지 인터넷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속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서 설명하면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지만 이 퍼스트 커멘트를 하죠 퍼스트 커멘트 세컨드 커멘트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분 했는데 여기도 퍼스트 커멘트도 우리가 이제 나눠서 해야 되겠죠 1 2 3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길 저는 이제 원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거려서 퍼스트 커멘트로 다 이제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따져본 거죠 따져봐서 우리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면책이 없거나 해당되는지를 이제 이분은 이제 분석했고 두 번째에 대한 세컨드 커멘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똑같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디의 하디의 세컨드 커멘트에 대해서 고스링의 이미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아까 나왔던 우리가 법리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명예훼손에 갈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자주 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한 대로 그렇게 그 문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인지 혹은 이것이 뭘까요 뭐 사실적 주장인지 혹은 허풍인지 뭐 그죠 자기의 어떤 카타리스스를 어떻게 내뱉기 위해 산 뭐 도둑놈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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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